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5월 2일 전당대회 때 돈 봉투가 뿌려진 것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보도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4월 28일 녹취 하나를 듣고 가실 텐데요. 2021년 4월 28일은 2021년 5월 2일이 전당대회였으니까 전당대회 사흘 전에 녹취 파일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야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어떻게 하고 거기서 되게 뺏겼어. 아침에 회의는 했고. 회의 잘 되셨죠? 몇몇 못 나온 사람도 있더라고. 그 다음에 *** 그래서 오늘 빨리 그래야지 내가 여기 회관 돌아다니면서 만나서 처리하거든.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디테일한 것들이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돈 봉투가 어디에서 뿌려졌는지 장소가 좀 특정이 됐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2021년 4월 28일 날 전당대회 나흘 전에 윤관석 의원이 외교통일위원회라는 그 상임위 소회의실에서 의원들 조찬 모임이 있었답니다. 송영길 의원 지지하는 의원들의 조찬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 윤관석 의원이 참여해서 적이 참여한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렸다. 300만 원씩 든 돈 봉투를 뿌렸다. 그런데 그때 외통위원장, 상임위원장은 송영길 전 대표였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일부 의원들이 원래 오기로 했던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관석 의원이 저렇게 조찬 모임이 끝난 이후에 당일 오후에 이정근 부총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돈 봉투 10개 좀 더 준비해놔 했고 그 돈 봉투를 10개를 실제로 전달받아서 윤관석 의원이 4월 28일 그 다음 날 4월 29일 날 직접 모춘 의원들 포함해서 의원회관을 돌아다니면서 돈 봉투 10개를 뿌렸다. 이게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시각인 거예요. 장소가 특정이 됐다. 글쎄요. 양재열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좀 디테일한 모습들이 좀 보도가 됐어요? 조금 더 검찰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수사 상황이 알려진 것이고 저게 추가적으로 본다면 그날 조금 전에 들으셨던 어떤 실명들은 다 녹음을 할 때 못 듣게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음들이 당연히 검찰에서는 그 이름들을 알고 있고요. 한 10명가량을 특정을 했고 그날 외통이 소위에서 안 나왔던 의원들을 응원회관을 돌았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에서 검찰에서는 어디를 찾아갔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아직까지 뭐 정확히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검찰의 입장은 지금 그 10명이 특정이 되는 대로 전원 다 조사를 하겠다라는 원칙을 세우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돈 봉투가 전달이 된 장소가 특정이 됐고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의원들도 검찰은 어느 정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줄 소환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윤관석, 이성만 두 명의 의원 가운데 이성만 의원은 그제 지난주 토요일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까지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만약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된다면 정치를 그만두고 오로지 지난 과거에 잘못된 것을 반성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죄를 받는다면 이 악랄하고 범죄 집단화되버린 검찰 개혁을 위해서 앞장서 뛰겠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다. 자, 자리는 다름 아닌 그제 토요일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이쪽 시청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집회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에 이성만 의원이 참석을 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외친 것이죠. 주 의원님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저 비 오는데 우산을 쓰시고 저렇게 발언하는 모습에 과연 감동을 받고 혹시 저분이 무죄일까 하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을까. 현역 국회의원이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당선된 대통령의 퇴진 집회 나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논쟁거리인데 거기서 자신의 무죄를 주신 주재앙하는 기회로 삼았다. 저는 이성만 의원님하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네, 그랬군요. 나름 시장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또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으셔서 합리적인 의원이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밝혀진 동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에 출동하셔서 팩트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과연 이것이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안 했는지 법리를 놓고 다투실 일이지. 저렇게 갑자기 윤석열 퇴진 장의 집회 나가셔서 우산을 쓰고 연설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개딸들아 나를 좀 지켜달라 이런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민주당 극렬 지지자들아 나 하나만 잘못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진영의 공격입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셔서 쉴드를 치시려고 이렇게 방어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치 선배로서 적절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그래 저분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네 라는 것보단 또다시 개딸들 뒤에 숨내. 진영 정치 숨내. 내가 잘못하면 법을 통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모든 국민들의 운명이고 숙명인데. 왜 정치인들만 저렇게 정치 탄압이다. 정치 조사다라고 이렇게 숨을 수 있는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성만 의원이 한 이야기까지 좀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